살이 뛰니까 거울 보기 싫어졌던 요즘 얼굴형 관리라도 해줘야겠더라고요. 큰돈 들어가는 피부 전문 관리를 받기는 부담스러웠고 집에서 데일리로 케어해주기로 했어요. 이게 둥글둥글 정리 안 된 비포 모습이고 이렇게 관리한 방법 공개할게요. 윤곽이 아닌 다른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도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이중턱 관리는 해야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. 택배 도착해서 사용하려는 첫날 목에 담이 와서 페이스 리프팅만 되는 줄 알았는데 텐스 마사지 패드까지 있는 거 있죠. 다음날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 하나 했는데 얘로 마사지는 덕분에 살아났어요. 이렇게 계속 얼굴 관리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6가지 모드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5가지 모드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올인원 가 속 근육까지 탄력 케어해주는 거라서 입술 움찔움찔 떨리는 거 보세요. EMS 미세 전류까지 더해지고 이 블루라이트는 단단하게 뭉친 속 근육을 자극해주는 마사지 모드로 엄청 시원해요. 퍼플 LED는 빠른 파장으로 가장 깊게 자극하는 침술 모드이고 그린 LED는 강하고 깊은 파장으로 속 근육을 자극해주는 두드림 모드예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레드 LED는 얼굴 붓기와 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따끈따끈 온열 모드예요. 마지막 오렌지 LED는 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두드림 모드. 이렇게 편하게 얼굴형 관리해줄 수 있다니 세상 사람들 다 브이라인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. 안녕 여러분. 저 얼굴형 정리 완전 잘 된 것 같죠? 이쯤에 사람들이 얼굴형 관리 어떻게 했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. 만나는 지인들마다도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느라고 피부 관리샵 같을 때 단일은 시간도 없고요. 하루에 딱 10분 집에서 브이링크로 관리해줬거든요. 이렇게 얼굴을 착 감싸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집 안이라 할 때나 그냥 집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착용해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여기에 모드가 6가지나 있고 바디까지 다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니 이거 하나로 얼굴형 뿐만 아니라 닷 케어해줄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서 고민별 맞춤 LED 케어로 피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깊숙이 케어해줘요. 게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강도까지 조절 가능해요. 얘가 이름 그대로 브이 형태로 관리해주니까 턱 라인부터 입가 그리고 볼까지 속 근육을 탄력 케어해줘요. 그리고 얼굴 부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얼굴 붓기 관리에 최적화된 온열 관리 기능까지 있어서 얼굴 라인을 더 예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 탄력 있는 리프팅 효과를 느껴보시려면 진짜 간단하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저는 꾸준히 사용해주고 이렇게 애프터가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더 꾸준히 사용해줄 거예요. 얘가 단순히 마사지만 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근육층까지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탄력 관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쁜 브이라인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은 25살부터 사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피부 관리는 필수적이에요. 꺼진 볼륨을 채우는데 단 15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.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게 6가지 EMS 무드로 모두 다르고 예쁘게 브이링크 관리해봐요.